목숨만 살려주세요 왜요? 하하하하 지연아 잘 먹습니다 지연아 아니 진짜 깜짝놀았다 전화 안한다 이거지? 이 영감 전화 안 받아? 전화 안 받아? 음 음 음 어 아빠 전화잖아 왜 안 받아? 상구 엄마 왜 그래? 아빠하고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나가줄래? 하 공부해야 된다고 요즘 나 도대체 왜 그래? 내가 뭘 너 말해봐 엄마한테 화 많이 난 거야? 됐어 다 싫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다 싫다고 많이 기다렸어? 우주는 학교 잘 다녀? 방학이야 아 참 그렇지 세영씨 아 그게 그러니까 그날은 말이야 그날은 그게 그 그 기집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생때를 부리잖아 아 그거 진짜 우주가 오해한 거야 완전 오해라니까 우주가 뭐래? 어? 뭐라 그래? 우주 많이 화났어? 화났지 아우 진짜 아직도 그 여자 만나? 어? 우주가 아무 얘기 안 했어? 그 여자 서울 왔어? 여기까지 쫓아왔어? 어 어 어 아니 그 그 기집애가 워낙에 철이 없잖아 울글불글난리 치는 통에 우주엄마 오해하지마 나 걔랑 진짜 헤어지고 온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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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재용씨 해 부탁할게 이제 그만 우주 앞에 아빠다운 모습 보여주라 누가 할 소리인데 그래? 나도 알아 나도 할 말 없어 나도 부족한 거 투성이였어 확실히 우리 두 사람 좋은 부모는 아닌 거 같아 근데 재용씨 앞으로 우린 우주야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지 말자 서로 각자 길을 가더라도 애한테 상처는 주지 말자 나도 노력할게 사운드 하향 갔다 오는 길이야? 네 날씨 덥다 그지? 아저씨네 집에서 팥빙선 그릇 먹고 갈래? 아니요 괜찮아요 굳이 야.